헬로우 나이스데이 굿몰닝 좋은 하루가 될거야 안녕하세요 리아TV입니다 저희 구독자 한분이 저번 영상중 없다네요 질린 편을 보시고 다시 그 집에 방문해서 먹을 것도 좀 사주고 동네 아이들 졸리비 좀 사주라 하셔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질린에게 연락을 해보니 마침 오늘이 질린 아기 생일이라서 식료품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졸리비 사서 가볼까 하는 중이에요 영상에 나오는 조한나는 심심하다고 해서 같이 데리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편에서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나레이션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게끔 후원해주신 키움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알아듬야 왁아노? 15,000 pesos 35,000 pesos 왁아노 discount 20,000 20,000 이 시각 요! 마타이! 뭐 나밤은 비실래! 알겠습니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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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포 막 가 너? 12 다툼아 오 12 다툼아 오 오 오 오 오 오 35 오 자 오 다행히 오 아 오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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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페비 마하이예요? 아니다, 판데믹, that's my name 일단은 뭐 아예 안받아서, 녹음도 안받아서 들어가고 근데 이게 녹음도, 목소리도 들어가요? peaceful conditions eight, nothing? kedon은imen요, s威 logar Stacy? 샤아, 베비 벌써 안걸 right ends 체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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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왈란네 라이트? 왈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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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texts 소-, 뭐야? aledorro 배우 형 め칠 이라고 말해 ㅋㅋㅋㅋ 오늘 안 돼? γowie! 여러분은 얼마 안 되가지고 sujet 평소 너 ő에 오는 사람 прямо에 오는 사람 아버지, 죽을래요 안녕하세요 궁금해 당신은 사랑에 따라서 나는 한국어 타는 databases 고맙다 고마워 고맙다 여기 멈춤 멈춤 이렇게 잘ot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